자 오늘은 즐거운 졸업식이죠 자 암 좀 붙드시고 결계하시면 조금 더 활짝 붙으시고 하나 둘 셋 야 잘 살아라 아 근데 졸업 됐는데 이제 뭐하냐 아 그러게 공무 시험 준비를 해야지 뭐 야 여러분 나는 hey 야! 우리 쪽에 혹시 취직한 사람 있냐? 야! 재우야! 너 상품이랑 엘디 최종 면접만 남았다며 올라가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재우 너 정도면 올라갈 때가 그런 건 있어! 국립대학 경영학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은이들 공사활동 일부대가 넘쳐나지 영어는 기본의 상계로 거듭도 하고 우리 아마 아리간또 단케체! 공모전이란 공모전이 모든 빈스럽지 이것이 바로 이 남자의 빈생 참 빈 빈 빈에 기다리는 최후의 최후의 빈생 파이팅! 태훈이 형 파이팅! 자! 지금 건강한 수익사랑 맞아요! 자 김재훈이 자신의 장점을 말해본다면 네, 저는 항상 맞을봐 최석상이야 탈락 너무 실상이야 탈락 예? 자신의 단점을 얘기해 본다면? 저는 항상 송신이란 사람입니다 최석상이야 탈락 헐 김재훈씨 네? 탈락 아무 말해도 안했는데 그냥 탈락 계속된 탈락에 멘탈도 탈탈탈 여기저기지 너보다 자소서만 쌓여가 실력이 안 돼서 대기업은 못 가겠고 월급이 젖어서 중속에 억가게 되시지 이것이 바로 최준승의 오전의 장기피티만 사라져버릴 최후의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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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률만 모아지네 너 지금 말아 지금 치킨을 정신 많이 갔나 아이고 이게 이건 그냥 아들이라고 아이고 나 진짜 치킨 그래 치킨 내가 뭐냐 내가 지금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떠오르던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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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후의 천업 아이템? 그건 바로 된장치킨 뭐? 석리치킨 자 가자 참가자고 된장치킨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은 꼭 알게 되었다네 사람들이 안하는 건 안하는 건 다 이유가 이유가 있었다네 그렇게라 꽃도 잃고 친구도 잃고 시간도 잃고 이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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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청년 창업의 별렬한 초금화 희망 사라져 희망 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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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빛 이쁘 크리에 크리에 안녕! 안녕! 정부 규제안에 따라 비틀콤 임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끝에 모르는 중하게 회원아들은 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간포막 바래 간포막 바래 바래 간포막 아하 하늘이시여 왜 날개 왜 이러십니까 대책없이 빌리토는 이제 어떻게 갔나 다 가자 가자 한강으로 가자 아름! 그 빌리도 보충고 빌리 회사 적합해야 된다! 아! 없는데요? 아! 비트코인으로 점세나 값은 조금 떨어졌는데 이제 금방 오릅니다! 진짜 쓰기만! 그게 어떤 조이드 인마! 갚은게 갚은게 갚는다고 갚긴? 기가 긴순이든 뭐가 있든? 없어! 환자 1급? 토익 950 컴퓨터 발음 능력 1급 예! 그걸로 여시나 갖고 드시고요 아이고 시계도 뭐 아니면 멘참치지 않아? 멘참치지 않아? 저 가게에서 이러면 되지 마! 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니가 우리 가게에서요 그 부탁 좀 하는 가게 내가 못할게 뭐 있다고 그치 아 이 아이고 내 진짜 이거 놔드리고 있어 좋다잉 니 황토배달 때려치우면 넌 분명한 거잖아, 알았다 내일부터 당일 나온다 알았어, 아르째이 이것이 바로 청년쟁의 인생 또 예상하지 못했던 낙익 최후의 인생 이것이 바로 청년쟁의 인생 내일부터 외천시대 뭐 가자 모두가 잠에 뜬 이 시간 대낮처럼 바닥에 불팔기에 여전히 마치에서 온 꿈을 만클받지 만클받지 드리렁게 여긴 대구 상불뽀에 쉬는 새벽 여름 이곳 매천시장 맨체사진 영광을 단독으로 모여 참을 신선한 신선과 일 아플부터 싸워 마시지 가정과정 상심을 지 그 속에 모여서 한 공 신선한 신선을 아플부터 싸워 마시지 네네 네네 아플부터 싸워 마시지 동갑을 싸는 염두게 하고 당신이 원하는 역할인지 모든 분들도 늘어 살고 싶다면 모든 분들도 늘어 살고 싶다면 시동으로 모세여 주민 청취는 다른 사람을 새벽 늘려는 이곳 매천시장 멈춘다 너부다 잠에 든 이 시간 이 사람을 새벽에 참고하노라 니가 밥도 안 문다? 배가리도 없니? 나 오늘 저녁 여기 온 김재우 일하고 또 하고 쉴 틈도 받는다 아, 불쌍했지라! 아, 아... 조심하라! 어, 네. 뭐,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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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성껏 띄는 동작불에 정 달달하는 소기자의 댄싸도 품질 좋은 상품을 청군 단도, 담반또고 명절히 이곡도 어디를 가버려도 맨천시장 바람농덩더 사는 사람과 산산이 만나네 행복한 이곳 맨천시장 모든 약품을 이 시간 우린 믿고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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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은 여기 사니 새벽은 여름도 맨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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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은 여름도 맨천시장